김석진, 김남준, 정우 김ž 김혜 김한 김하 정국이 프로였어. 정국이 윙수 나가기 직전까지 막 이러고 있다. 딴딴! 오늘 뭐 할 때 공개해야 돼, 우리? 근데 남산의 명령은 뭐 모르겠다고 하셨어. 에바론 펩스 쩔어. 겁나 이 세계. 오늘 에바론 펩스 쩔어. 그러니까 아니지, 어떤 게 있고. 모로라, 엔리스로, 로스트 사이클. 펩스 쩔어도 쌔이면 어떡해. 그래요, 좋네. 얘들아, 오늘 펩스인데. 얘들아, 공연장이 다시 커졌단 말이야. 원래 되게 짝았잖아. 당황하지 말고 딱, 악무는 하던대로 딱 지켜주고. 근데 확실히 책 가지고. 이거 뭐였어? 이거 뭐였어? 겁나요? 멀지 않아요? 그렇지. 어제? 뛰어갔는데 형이 조금만 더 빨리 뛰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뒤에서 형이, 형이 뛰어간 걸. 아, 어제 멀었어. 저번에 멀었어. 아니, 정신력으로 뛰어갔네. 있는 형도 아까. 땅땅땅땅하고 바로 출발해서. 이게 형이 준비 타임이 너무 길어. 아니, 복부분을 조금만 줄이면 된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땅, 알았어? 갑자기 누가 잘못했네. 이거 잘못했네. 네. 뭔데? 어차피 형이 한번 들어봐서. 이게 어쩔 수 있는 일이었어. 내가 봤을 때는. 태형이 너는 내가 봤을 땐 그게. 나도 실수를 많이 하지만. 어쨌든 형이란 걸 잊어서도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좋은 부분 마찬가지로. 뭐 다들 잘못했네. 나도 꼬인 부분이 있고. 나도 꼬인 부분이 있고. 나도 꼬인 부분이 있고. 나도 꼬인 부분이 있어. 그런게. 그게 박진다. 부딪히지가 나오기도 하고. 어쨌든. 둘 다. 팀에 대해서는 상당히. 팀에 대해서는 상당히. 팀에 대해서는 상당히. 분명적인. 쇼차가. 어떤 것 같고. либо. bath sociales. 나 뵙한다. 지느낌 일izing 제일 invested. 왜land이. ta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